오늘 아침에 라면, 홍합 국물보다 더 진합니다. 던지니스는? 네. 오! 오! 여기가 고소한 것 같아요 와, 여기가 고소한 것 같아요 고기의 물을 넣어야 해요. 고기의 물을 넣어야 해요. 고기를 넣어야 해요. 고기를 넣어야 해요. 고기의 물을 넣어야 해요. 고기의 물에 넣어야 해요. 정말 고기의 물을 넣어야 해요. 먹이도록 못 먹는데, 먹이도록 먹어야 해요. 근데, 대파가 구워졌어요. 폐에 가면서 잡은 거래요. 껍데기 우리 주지. 껍데기. 껍데기야 이거? 이건 버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를 뭐해요? 우리를 먹는다니까. 그것 속에 내가 맛있는 거 같아요. 땡큐. 이게 맛있는 거 아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다 버렸네. 진작에 와서 달라고 그랬지. 하나 남았을 때. 다 끝났을 때 달라고. 더. 더. 아직도 살아있어. 움직여. 심장인가봐.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네. 땡큐. 너무 커.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데. 공짜로 얻은거야. 한 바깥스 됐습니다. 한 바깥스. 우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저 사람들은. 여기 현지 미국인들은. 살만 먹고. 이걸 안 먹어요. 그렇지. 우와. 개찌개 해도 되겠다. 참. 오늘은. 이게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너무 싱싱하다. 그렇죠? 네. 떨어지지도 않아. 너무 싱싱해서. 당연하지. 끓여놓으면 기가 막히다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저기. 똥? 네. 똥. 똥이라 그러나. 똥집. 똥집. 내장 주머니. 우리 개 전문가님이. 다 잘 알아서. 먹을 것만 싹싹. 지금 발려서. 버릴 거 버리고. 먹을 거. 챙기고. 이 던지네스크랩. 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구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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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껍데기 속에 있는 내장들. 내장 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 거기다 이제. 밥 비벼 먹는 거에요. 저희 지금 버섯답니다. 버섯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쌀이 버섯이 많아요. 모기 버섯이죠. 이건 모기 버섯 같은데. 이게 무슨 버섯인가요. 이걸 알알에 따죠. 알알에 따서 먹죠. 색깔은 이. 이쁜데. 뭔지 모르니. 뭔지 모르니. 다이슨도 못주고. 나도 못먹고. 끝째. 깨끗한 말국 버섯입니다. 깨꼬리 버섯입니다. 깨꼬리 버섯입니다. 깨꼬리 버섯. 이거 해먹고 동영상 올리면은 음 저 안죽은 거에요